KILL MUSEY 안녕하세요. 비밀 입니다 I love it, love it, I love it 칠린지를 위해 아무리 이렇게 짠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칠린지를 하기 좋게 나왔다 그래서 열심히 칠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반영됐습니다 저희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시안을 이렇게 회사에 들여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무대에서 다 오케이 이제 역시 지키지 지키는 법은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난 네 깨물어 쭛 가득 고인 내 마음을 퓌 샷샷 샷샷 여기가 잠신나비 왜 그런지 깜찍이나비 깜찍이나비 깜찍이 거제나비 깜찍이나비 깜찍이나비 앙 오늘 앙 잘할 수 있지 앙 근데 우리가 방금 해봤는데 목이 진짜 잠실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줄게 그냥 표정만 좀 귀엽게 해줘 잘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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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두 손이 빠르네요 직접 응원봉 보고 저희가 컬러도 고르고 크기를 조금 저희가 골랐어요 근데 저희는 조금 공격적임이 좋을 것 같다는 의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드렸습니다 아 오늘 120번 진짜 오늘 완전 200번이죠 200번이죠 완전 자신감 많다 덧쇼를 위하여 지금 아주 새벽부터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저희 밀착취재 해주셔도 돼요 네 오늘 얼굴이 있기 때문에 한명씨 앞으로 어 주유 하하 하하 와 언니 머리 땅 꼭 닿네 여기 예스 약간 웻헤어예요? 제가 웻헤어는 샴푸하기 힘들어서 잘 안하지만 더 쇼를 위해서 웻헤어네 웻헤어네 히비스컷 티를 주로 시킵니다 저희 모두 동일한 거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카페 음료를 거의 차 종류로 많이 먹고 커피도 많이 안 마시고 저희가 카페 을 잘 안 먹어서 에이드는 더더욱 잘 안 먹습니다 여러분 에이드는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많이 드시지 마시고 러브에이드만 들으세요 설탕 대체재입니다 맞습니다 잘 돼 녹화 에이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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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비비지가 러브고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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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브로 부끄러웠습니다 사뭇 아까와 다른 분위기죠? 굉장히 다르죠 저는 완전 그 모든 사람을 미는 편 에이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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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새로운 사람은 모두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니는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당기는 편 맞죠 이미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냅고 냅고 이건데 처음 보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저는 적당히 밀당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중단 저는 밀고 당기고 중단 아 맞아요 골반은 여기가 있는데 골반을 살랑살랑 이렇게 하면서 추는 춤입니다 부자 할머니는 돈이라도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 아니 돈 세고 아 맞아요 저는 멋쟁이 할머니 어떻게 멋지실 거예요? 멋쟁이 할머니 일단 패션이 되게 멋질 거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멋진 백발에 멋진 백발 무스를 이렇게 올려 할머니가 막 슬렉스 입고 다니고 얼마나 멋지겠어요 저는 완전 쿠키 굽으면서 막 행복하게 이렇게 포장하고 포장하고 아 그게 당장은 없고요 비니티 활동하면서 한 판 정도는 짜릴 예약이 있다 근데 당장은 없습니다 팬분들 사이에서 불편적인 버라이어 햄지를 원픽으로 뽑혔습니다 지금 좋아요 왜냐면 지금 마지막 그 무대 선곡이기 때문에 선곡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탄압감은 좀 잘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 생각입니다 네 나비도 오늘 돌쇼에서 저희가 무대를 두 가지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우리 나비들이 너무 축하할 것 같아서 저희가 기분이 좋고요 러브홀러브 산업까지 아무지게 마치고 가겠습니다 나비 사랑해요 사랑해요 원비로 저희 bbs가 추천하는 열정아의 듣기日就會 이 노래는 여자친구 선배님들의 열대야입니다. 아직도 깊어져만 가는 열대야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열대야